내가 플레일? 뭐라고 하는데? 두팀 노노노라네 이거 먹고 그냥 바로 빼주셔 이거 안될거 같을텐데 총도 없어 총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넘어갔고 저게 쏘고 안되있고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중앙에서 왼쪽에서 쏘고 오른쪽은 뛰었어요 안될거 같은데 여기 갇혀있는거 한명 다운 안될거 같은데 네 가운데 애들 걔네 살린다 한명 까바 더 깨놨고 잠깐만요 걔네 못하긴 하는데 까바가 좋아해 조라 살렸을거에요 아마 힐 안들었어야지 저 혼잔데 저 혼잔데 오는거 제가 봐드릴께 저 혼잔데 아 나 총돈먹어요 미쳤다 앞에 두명인데 밀자 이거 앞에 SK 아래 깜빡 깨고 나이스 아 이거 믿는거 조심하시고 아래 오른쪽으로 해주고 왓? 왓? 잠시만요 이 소리 좀 들어봐야되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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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이에요 두명? 세명? 내렸고 위치 안좋아야 지금 예 이럴때 이 랩 실드 채워야 되는데 뭐 얘네 그거 썼어요 로바공 내가 뭐 보고있어 55옷 아, 한발만 더 박자, 제발 여기 아, 한발만 더 박으면 되는데 아, 12, 2 남았는데 나이스 아이스 쏘았다 이제 제작 좀 할게 아,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템이 안 좋거든요 제가 차라리 딴 데 가서 파밍을 하고 와야 되는데 죽었다, 애들 아, 죽었네 이건 아 55 예, 흰갑 뭐라 흰갑 깼어요 저쪽 안에 이 안에 아, 바깥에 있네요 아 하나 다운 둘 다운 힐, 나이스 하나 더 스킬 둘 다운 한 빼죠 아, 나 싸움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양쪽 있다 여기로 아, 죽었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weil parlé 힐 힐링 힐 힐 힐 여기 아래에 있어요 지금 아래에요? 아 좀 많은데? 앞에 한팀 얘네 필리고 하나 아 하나 아 이거 중앙에서 내 앞에도 있거든요 이거? 여기 맞아야돼 아니 여기 바로바로 들어와야돼 집안으로 아 확실 낸다 아 저꾸라 24초 바로 살려주시죠 여기서 아 여기서 몇팀을 다 온 6킬 아니요 아 저꾸도 있을까요? 아 에반데 예에 용투 아 아 아 이리 어 엑 엄마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그러나? 어깨 비쥬.. 아기 안쥬 아아.. 또 가도 되겠지? 날라왔다 버려요 버려요 아 여깄다 아 이거 타면 안돼요 요거 여기 놓고 있던가 해야될 아 그럼 양각되겠는데 아씨 여기 됐네 자 여기 아 근데 위에 먹어야지 안야되는데 죽 됐네 하나 밀어야겠는데 거기 가면은 위아래로 둘다 찍혀 돌려요 깝박 깨고 에피 1 다운 크레이버가 눕혀졌다 여기 앞에 두명이거든요 얘네 밀고 저기 먹어놓는데 살리는데 네 집안에 여기 집안에 피치오는 애 나이스 화클낼게요 얘네도 붙나? 아 얘도 물이 깨졌어요 그거 그리고 한팀 또 붙어요 이거 두팀이에요 두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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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크레이버로 따줄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붙여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와우 잎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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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네 두명 인가요? 확인 확인 총 아 지금 컨트롤 맛있어 끊임없이 타미 잠깐만 됐어 됐어 어.. 위에 먹죠 또? 오케이 오케이 여기 확인 혼자인가? 오케이 잠깐만 얘네 한팀이야 한팀 히힛 아.. 아.. 손..